이곳에 내려가면서 무섭게 보이는데 가다가 바꾸쳐 좀 앉아있어 보소 아 빨래가 아 무시겠다 여기에도 봐봐라 아 저거는 완전 잘하니까 여름이 어떤 저기인 줄 알게 아 너무 맛있구만 국물이 많아서 이걸로 하겠네 나무가 많아서 염화에 맨이 너무 맛있어 그 멈추고 그 멈추고 그 멈추고 아빠 올라와서 감이 어떠신가요? 아 대단하다 아니 그때 사진보고 또 와보니까 실제로 보니깐 더 멋있죠 강이 있는데 전에 갔던 곳은 저긴 알고 하던데 겨울에 앉아가고 노키산 여기 왔는가 테레비에 방향이 돼 그 다음 그때 여기 다 비춰서 왔고 그래 봤지 테레비에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요? 빨리 비단다 보니까 그때 엄마가 한 번 자랑해 봤어 엄마는 근데 여는 못 와봤다 흡연해 봤어요 옆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장가이다 여기가 뷰가 제일 좋지요?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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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좋지요?